불교 미술 작가들의 성장 무대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제31회 운영위원회 7명이 위촉됐습니다. 조계종 총무원장 원흥스님은 어제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스님과 안귀숙 전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장, 이진형 대전무용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, 이재순 국가무용문화재 제120호 석장,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등 7명을 제3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촉했습니다. 원흥스님은 반백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전통있는 불교미술대회로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. 영상편집 및 자can aqui